웃음킹 엔트킹 오늘은 말려 착시현상 테스트 자 지금 네모칸들이 여러개 보이죠? 저기 저중에 하얀색 칸 있잖아요? 여기가 막 사방팔방 한바퀴씩 돌거에요 그러면 저 하얀색 네모칸이 무슨색으로 바뀌는지 한번 봐봐요 자 시작해요 우리의 눈은 가운데에 요기를 집중하고 있어야 하는거에요 그러면 저 하얀색 네모칸의 색이 슬슬 바뀔건디 무슨색으로 보이는지 댓글에 남겨줘봐요 다음 자 계란을 주문을 했는디 이게 뭐요? 계란이 다 어디갔을까요? 사실 이건 계란이 있는거요 뭔소리냐고? 이 검은 계란이 꽉 차있는거요 워메 다음 중국의 닥터스트레인지라는디 한번 봐봐요 선택받은자인겨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